포켓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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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가구요 포켓기는 3인칭으로 해야지 포켓기는 원래 3인칭으로 하는게 꿀맛이야 내가 또 어 워로 갈때 한 포켓기 했었어 이거는 처음에서 잘할지 모르겠지만 저 말타고 다니는 놈부터 조져볼까요 어 안맞았다 다시 장전 자 우리 막고있다 좀 지켜줘 잘 때려봐 조지 나는 거점정려 안할거야 저거 단위는 밑에 단위는 지상 이런 핵심 저런 놈들부터 줘도야 아니 내려버렸어 아니 아니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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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내리려던게 아니고 폭격하려고 했는데 이를 눌려버렸어 하하하 클릭을 했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를 눌려서 내려버렸어 하하하하 수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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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.. 하... 하하.. We have taken objective, Charly. 다시 가자. 그냥 사도 꽤 명중율이 좋은것 같은데? 으으으으으... 아... 미안해요... 다시 그레네이드! 그레네이드! Watch it! 뿡! 오! 건물 막 포가진다 칼팡! 내 뒤에 누구있다 오! 오! 고마워요 힐키 센스가 있으시네 비 먹으러 가자 오! 이구! 파이어 인돌! 아 사거리가 짧죠? 두발 가지고 있네 개전차용 수리판은 핀킹! 킹! 스탭! 정실! 스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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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아파요 어디야? 근접에서 안 때리면 딜 진짜 약하네 수총 한발이 훨씬 세다 B목으로 한번 달려봅시다 enemy medic 나 탄이 없어 너무 안 한발 어어어 오오오 살려줘 고마워요 나 암호가 필요한데 야 여기 중앙 개들 어디가냐 그 탄보급 해주는 개 그 병가 얜가 오와우 아 뒤에 있었네 안돼 안되겠어 소총을 해야겠어 어 자일 가능한 소총수가 짱인 것 같애 분대랑 같이 다닙시다 어 또 멈췄어 이씨 배슬필드 자주 멈춰 내 컴터 이상해 어어어 자일 뒤에서 때렸다 으아아 갈빵이다 이씨가 오 막 때린다 아 막 아 뒤에 있었네 다시 오! 화방 쓰는 것 같은데 누구? 타 죽었어 오! 막 타 죽어 오! 화방 뭐야? 나 화방 무게 없던데? 화방 무게는 어디서 가는 거야? 응 차랑 같이 가자 조자 1박 6 커버 오! 오!!! 아 이걸로 딜을 안 박힐 텐데 어그로 끌지 말고 살아나갑시다 괜히 어그로 끌 나오게 만들어 놓고 놔 놔 아 이거 별로 아프지도 않네요 나는 잘 가능한 메르띠 야 암호 좀 내가 힐 줄게 암호 좀 줘 오 잠깐만 조질뻔 조질뻔 숨어있읍시다 어 나 봤다 나한테 막 쏜다 숨어 숨어 포를 포 찾아갑시다 제 조질라며 포 포 포 포 포 뭐야 포 박살났는데 아 포 박살났어 네 총에 칼 단 거 이렇게 으악 으악 이렇게 하면 사용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막 찔러 잠시만요 어..저.. 아이 또래 걸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 아 미안해요 워악 말의 발펴 죽었어 뭐 조줌 잘만하면 스나질 할 수 있겠죠? 스코프는 없긴 한데 아 이 포 부셔진거야 아 스나가 나 때린다 아 어디야 아 스나 자식 저기 숨어 있어 죽었다 나 스나 할거야 아 나 메르띠로 지금 다 하려고 했는데 위도우메이커 함 갑니다 위도우메이커 갑니다 비슷한데 살아났다 너도 비슷한 곳에 있겠지? 옳지 여기 아 칼빵 해버렸어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뭐야 또 어디야 이번에 아 왜 그 건물 안에 있는거니? 아 좀 위험한데서 살아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여기 죽을라고 어리싱 건드리지마 이 자식아 어 잠깐만 여기 앞에 한명 더 있다 오 수리탄 대전차용 수리탄 던지고 있어 야 거기 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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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왼쪽인데? 아 뭐야 저기 숨어있어마 아 내 엉덩이 보고 반해가지고 얘네들이 아 이러면 안되는데 고지대 수나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지대 점령 뭐야 왜 안맞아 뭐야 얘 갑자기 순간이동했어 탱크 나가신다 저기 나오는 애들 좀 조져야겠는데 저기 나오는 애들 좀 조져야겠는데 자 건물로 옮길까요? 여기 수나질하기 좀 시약보고 안되는데 잡았다 이놈 딴 건물로 옮겨야겠다 오 잠깐만 밑에 저기 있는데 막 수리탄 투축 이 건물 위에 있어야겠다 이 건물 위에 있어야겠다 여기 있다 주문 아직 안 했어요 할 거예요 치킨 먹고 싶어 일단 우리 팀 옆에 근처에 붙어서 붙어서 아 애들 구암 지르고 난리 났는데 오 저쪽 그거 나왔다 열차 짜식아 여기 한 명 있다 밑에 저기 한 명 있어 저기 한 명 있어 판정이 왜 있다구야 아니 칼빵 판정 개쓰레기야 아니 판정이 칼 분명히 개불했는데 와 칼빵 판정 진짜 와 너무 안좋은거 아냐 이거 오 오 수리탄 투축 죽을라고 이 자식이 죽을라고 이 자식이 자식아 포로 우리 막 어 쏘지 말라고 얘 82 한방 더 문 닫으시고 넌 밖에 있어 넌 밖에 있어 난 안에 있어서 날 거니까 오케이 헤드샷 한 명 더 한 명 더 아 여기 보이겠지 안에 있다 아직 더 위에 자리 잡을까 안 보니 시야가 안 보인다 배타는 무료 입니다 오 기관총도 있네 여기만 아 비행기 아 비행기 비행기란다 열차 떴다 당연하죠 배트필드는 탄도학이 적용된 게임입니다 그냥 쏜다고 맞는게 아니에요 너무 먼데 너무 먼데? 헤드샷 얘들이 안 보인다 아 나 나 너 좀 나 이거 나 나라고 아니 나라고 잡지 말라고 좀 여기 있다 헤드샷 야 뒤에 칼빵 저저저저저저 칼빵하러 가잖아 얘들아 어 사빵 맞고 싶어? 나이스 어딨어 저 있다 저 있다 아이고 이거 날씨가 어두웠어서 그래 72 어디 갔어 얘 아 아 칼빵 아 칼빵 실패 로스하크 어 재밌던데 이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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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겼어 열차 열차 온다 열차 온다 열차 온다 나 죽는다 1초 남았어 끝 이겼다 여러분 그래도 많이 쪼졌어 마지막 스나 할 때 많이 쪼졌어요 저걸 저걸 어 이 정도면 잘한거 아닙니까 아 역시 오버댓은 하지 않아요 14위 64 46명 중에 14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어버댓인데 점수 높은 애들은 캡쳐나 거천정령이나 이런걸로 점수 받은 애들 이걸맨 이런걸로 왔으면